미유감독, 미생물, 유독물질, 감염, 독소형질환, 감염성, 식중독은 미유감독, 미생물 유독물질, 식중독은 미유감독, 식중독은 미유감독. 그중에 이것저것 다 떼고 키워드만 잡으면 미유감독이 되어있죠.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죠. 감염 그리고 독소형 질환이죠.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.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 뽑으면 미유감독, 식중독은 미유감독 이렇게 또 라임을 살리면 되겠죠.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다. 이거는 비교적 쉬웠죠. 1번이 정답 4번 교재 3페이지 4페이지 나와있는 내용이고요.